어떻게 버려요, 내가? 그럼... 무한 씨가 그냥 가질래요? 그래요, 그럼. 내가 가질게요. 가지는 김에 나도 좀 가져주면 안 돼요? 이 새끼야, 안 알아 좀. 럭키 세븐. 일곱 번만 자요, 나랑. 네? 일곱 번만 자면? 우선 지금은... 키스 먼저 합시다. 사랑이란 건 아버님, 저 이든이랑 미국 가요. 저 없는 동안 이 사람 좀 잘 좀 보살펴주세요. 죽은 사람한테 뭔 부탁이야? 산 사람은 못 믿으니까. 나? 나도 포함해서. 당신은 날 보지 못하고 난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름의 문제일까? 마음의 문제일까? 춥다, 가자. 춥다, 가자. 한 사람 당신일까요 날 보고 있는 그대 참고 있는 맘뇨 보고 있었나요 아... 엄마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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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만난 날 그녀는 울고 있었다. 두 번째 날도 세 번째 날도 네 번째 날도 1년 2년 3년 후에도 그녀는 늘 울고 있었다. 나는 그녀를 안 한 채 하지 않았고 10년이 흘렀고 아니 아무것도 흐르지 않았고 그녀가 내 앞에 나타났다. 나는 그녀를 안 한 채